지금은 시장이 너무 불확실해,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움직여야겠어. 많이 들어본 소리인가, 당신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약세장 한복판이나 조정장이나 심지어 정상적인 강세장에서도 변동성이 증가하면 을에 튀어나오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정상은 무엇일까? 지금 들어오시오 라고 쓰인 큼직한 표지판인가? 아니면 극심한 변동성이 사라지면서 깨끗하고 단정하며 얌전하고 점진적이며 꾸준하게 상승하는 주가 흐름인가? 이런 흐름을 기다리는 투자자라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이다. 주식은 정상적인 흐름을 보여야 하며 명확한 매수 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미신이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모습이 정상이다. 변동성이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항상 변동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삐딱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밝힌다. 위험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다고. 주식의 단기 변동성이 작아진다면 수익도 결국 낮아질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는 높은 단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낮은 단기 변동성을 원하는 투자자는 낮은 수익률을 감수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흔히 튀어나오는 시점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면서 고통을 안겨주는 약세장 바닥 근처다. 이 무렵 주가는 거칠게 흔들리면서 하루에 4에서 6% 또는 그 이상 움직인다. 이때에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즉 약세장이 끝나고 새 강세장이 시작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 시점에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일 수도 있다. 약세장 내내 주식을 보유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에 지친 나머지 주가가 더 하락할까 봐 두려워진다. 일단 빠져나와서 기다리다가 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면 다시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투자자는 이미 시장에서 빠져나온 상태이며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 중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 이미 빠져나온 상태라면 다시 들어가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빠져나오기보다도 어렵다. 그러면 약세장이 끝났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 아니다. 확실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값비싼 요소의 하나다. 강세장에서든 약세장에서든 아니면 수없이 등장하는 반등장에서든 확실성의 대가는 비싸다. 그리고 직관을 거스르는 말 같지만 실제로 위험이 가장 작은 시점은 공포감이 절정에 이르고 투자 심리가 가장 암울한 때 바로 약세장이 바닥에 도달할 무렵이다. 확실성은 거의 예외 없이 착각이며 그것도 매우 값비싼 착각이다. 약세장 바닥 시점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는 있다. 그러나 행운은 전략이 아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다. 최근 약세장의 거친 등락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겠지만 새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모두 신속하게 지워준다. 최근 약세장에서 입은 손실이 15에서 20%일지라도 이는 새 강세장 초기의 반등에 비하면 10중 8구 별것 아니다.